해당 사연은 중국인 시로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시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지금 카타르 도아에 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아시안컵이 한창 열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특히 더 좋아했어서 이곳 도아에 오게 된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저 지금도 상당히 들떠 있거든요. 물론 중국 대표팀은 유구하게 축구를 잘 못했어서 중국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축구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건데 정말 좋아요. 사실 스포츠 행사 본다고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때도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인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못 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얼추 사정이 맞아서 오게 되었네요. 중국인인 만큼 중국의 경기는 관람하지만 별로 흥이 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대표팀의 실력은 형편없고 모두 체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끼리 붙는 걸 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육안으로 봤는데 정말이지 중국 축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정계였어요. 결과는 3대 3이었고 이긴 건 한국이었지만 말레이시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그런 한국을 상대로 3골이나 넣다니 말레이시아는 약팀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축구가 원래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는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레이시아의 감독이 한국인이더라고요. 대체 어떤 위인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름은 김판곤이었고 그가 한국과 3대 3 무승부를 낸 덕분에 말레이시아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나서서 축구 발전을 위해 14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섰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그는 한국 축구에서도 활동했었던 만큼 누구보다 한국 대표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뛰어난 전방 압박과 팀 플레이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끈끈한 조직력으로 한국을 상대했던 겁니다. 한국에는 무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레전드 선수들이 있는데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졸전을 펼친 것은 감독의 역량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경기마다 졸전인 중국도 뭐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날 저는 한국인들이 있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중국은 한국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혹 중국에 방문한 관광객 같은 한국인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체로 거짓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장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부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긴 부자니까 비행기 타고 도하까지 왔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 신기하더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멀끔한 머리 스타일에 피부도 깨끗하고 하얗고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그 더운 날씨에 불쾌한 냄새 대신 향긋한 냄새가 나다니 놀라웠습니다. 부자 한국인이라도 수준은 제가 알던 것처럼 미천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매너도 좋았어요.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을 지나다녔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내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표정조차 나쁘게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인들이었다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봐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이 잔소리를 퍼붓거든요. 작작 좀 왔다 갔다 해라. 이럴 거면 경기장 왜 왔나? 등 소리 지르며 쫓아 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목소리가 크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중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어서 소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사를 실제로 본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경기가 없거나 보러 갈 기분이 안 들 때는 도하 시내를 관광했는데요. 도하에만 있는 관광지에 방문도 했지만 제가 특히 더 관심 있어 한 것은 도하에 있는 식당들이었습니다. 앞서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가 축구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음식이었거든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먹방도 열심히 보고 또 찍기도 합니다. 저도 제 채널을 가지고 있죠. 소소하게 음식 먹는 모습이나 식당 탐방 영상 같은 것을 올려요. 전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각설하고서 저는 도하에서도 식당을 이곳저곳 방문했는데요. 스포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도하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식당이 많더라고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파는 식당들 뿐만 아니라 양식은 물론 한식, 중식, 일식도 다 팔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원체 먹는 걸 좋아하고 다양하게 먹는 것도 좋아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식당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중식당이었죠.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현지가 아니다 보니 아주 맛있지는 않았지만 먹을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식당에 방문을 해봤죠. 여긴 주인이 한국인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처음에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주문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비용이 더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음식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개 이상이었으니 그게 무료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김치찌개라는 음식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한식당은 음식 맛과 서비스 품질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경기장에서 봤던 부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식당 주인이나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도 부자인데 식당을 경영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식당 주인, 직원들 모두 수수한 모습이었기에 역시 의아했죠. 일할 때라서 그런 거였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일만 펼쳐지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 헷갈렸습니다. 식당 이곳저곳 다니다가 도하 시내에서 유난히 고급스럽게 생긴 외관의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여서 곧장 들어가지는 못했고 일단 근처 카페에 들어가 그 레스토랑의 이름을 검색해봤죠. 예상대로 몹시 비싼 가격대를 자랑하는 식당이더군요. 그래도 왠지 꼭 한 번 그곳에서 식사해보고 싶어서 두 끼 정도 저렴하게 먹고 무리해서 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차를 두둑하게 챙겨서 그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자 입구에서 직원들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분증을 확인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죄송하지만 중국분들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어째서죠? 이곳에 방문하신 대부분의 중국인 손님들께서 소란을 피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다른 중국인들이 그랬다고 내가 그럴 거란 보장 있어요? 규정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껏 기대를 안고 간 식당 앞에서 내쫓겼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신분증을 보지도 않고 들여보내는 것도 화가 났지만 저와 같은 아시아인들도 신분증 확인 후에는 들여보내 주는 게 어이가 없어서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 화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 같은 아시아인 아닌가요? 왜 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난 안 되는 거죠? 저분들은 한국 국적이십니다. 내 말은 한국인이랑 중국인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는지 힘으로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입구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이만 가라고 했지만 전 가지 않았어요. 다시 달려서 식당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대로 식당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제가 남자보다 힘은 약할지언정 달릴 때 굉장히 잽싸게 달리는 편이어서 제가 마음먹고 뛰어들었더니 역시 직원들이 저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역시 외부에서 본 것만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숨기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 틈에 숨어들었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저는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고 웨이터를 불러 파스타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음식은 금방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적어서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주고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돈 많은 부자들이 이런 걸 고상하게 여기고 즐긴다는 건 알고 있었죠. 맛은 괜찮았지만 돈값을 하는 정도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식당에서 비싼 돈 내고 주문한 음식이 고작 이 정도라니 저는 화가 난 나머지 모든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식사하는 동안 사용했던 식기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비싼 식당이라서 그런지 디자인이 참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생각에 소스가 묻은 부분을 휴지로 닦아낸 다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러 갔어요. 직원에게 돈을 내미는 순간 어떤 직원이 크게 외쳤습니다. 손님, 불길한 예감은 왜 늘 적중하고 많은 건지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식기를 챙기는 걸 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생사람 잡내. 증거 있어요? CCTV에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아무래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바로 꼬리 내리지 않았고 따졌어요. 그렇게 치면 여기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한국인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CCTV 다시 제대로 돌려보라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소지품 검사를 하든지. 이런 저를 더 이상 가만히 봐줄 수가 없었는지 그 매니저는 저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깔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손님이 저의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이곳에 출입한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미 입장하신 것을 내보낼 수 없어서 식사하게 해드렸는데 이런 민폐라뇨. 그만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동행하시게 될 겁니다. 내 말 못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앉아봐요?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짓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첨언하자면 한국인 손님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교양을 갖추신 분들이어서 깔끔하게 식사만 하고 가십니다. 뭔가를 더 한다면 저희 직원들에게 팁을 얹어주고 간다는 것 정도겠죠. 그래서 한국인 손님들은 출입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에 반해 중국인 손님들은 손님처럼 식당에 재산을 가져가거나 직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쓸데없는 소란을 피워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이 되었습니까? 매니저가 말을 너무 잘하고 또 무서운 얼굴로 말하는 바람에 저는 꼬리를 내리고 식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치고 혼난 것보다도 정말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한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후회스럽네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언제까지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검색해보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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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